안녕하세요 뭐하러 먹으러 가야 돼? 저울이 크지 않네 너희가 쌈이 아주 깨끗이 막으래? 이렇게 덩어남게래? 이게 덩어남? 응 응? 너눈 너눈 또 다가! 다가! 이거 사이사님 보셨나요? 엄마! 여러분, 이것은 남한 상태로 음료원에서amos 내가 얼마나 부족하니? 지금 나를 부족하고 주변에서부터 판매가 50kg 우리 집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